노래도 논문도 아닌 맛을 둘러싼 표절 논란. 일단 남다른 미각을 자랑하는 감정단의 판정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. 결과는요? 맛 감정단은 이장우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내가 맛은 똑같다고 했잖아. 고맙습니다. 이겼어. 이겼어. 우리가 이겼어. 덩실덩실라. 16명 중 12명이 두 맛의 유사성을 인정한 것인데요. 그렇다면 라면 회사는 정말 이장우 사장의 곰탕 맛을 뱉힌 걸까요? 2000년부터 저희가 프리미엄 시작업을 위해서 한 100여 명의 연구원이 계속 노력을 했어요. 조선 팔도는 다 돌아다녔고 핏당어린 연구원들의 노력 결과로 다 이게 나온 거지. 오히려 연구원들의 노력과 48년 맛의 노하우를 무시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데요. 게다가 첫 만남부터 이장우 사장의 주장과는 다르답니다.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사업 제안을 받았을 뿐이라는데요. 그렇다면 라면 회사는 왜 이장우 사장의 곰탕을 1.5톤씩이나 받았던 걸까요? 이 같은 질문에 라면 회사 측은 우리를 라면 습부 생산 공장으로 안내합니다. 여기에 답이 있다는데요.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곰탕을 농축기에 넣어 스프로 만들어봐야 했답니다. 이 농축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용량이 1.5톤이라는데요. 그런데 검토 결과 사업성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장우 사장과의 사업 제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랍니다. 게다가 맛 감정에 문제가 있었답니다. 곰탕과 라면맛이 똑같아 많이 당황하셨죠? 저도 실험 과정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이장우 사장의 곰탕에 라면에 양념수프와 면까지 넣은 뒤 라면과의 맛을 비교한 거라는데요. 라면이 후라이 면이지 않습니까? 라멘을 튀기면 그 튀김 맛이 아주 강합니다. 이미 묻혀서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. 맛 비교 실험이 잘못됐다는 라면 회사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. 실험을 설계한 곳은 한 조리인 협회인데요. 곰탕에 있는 기술을 뺏어가지고 블랙에 나오는 후골수프를 그걸 그대로 만들었다는 게 쟁점이잖아요. 곰탕 국물이 들어간 라면하고 블랙으로 끓였던 그 라면 국물과의 맛 자체를 하는 거였거든요. 문제의 라면을 끓였을 때 나는 맛 속에 이장우 사장의 곰탕 맛이 숨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우골수프를 뺀 나머지 조건들을 라면과 똑같이 맞춰 실험을 한 거랍니다. 라면 회사의 주장처럼 실험 방법을 바꾸면 감정 결과는 달라질까요? 그래서 우골수프와 세 종류의 곰탕을 준비해 다른 것을 넣지 않고 오로지 뽀얀 국물만으로 맛을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. 재판에 제출된 맛 감정과는 어떤 차이를 볼까요? 전문가들은 먼저 라면의 우골수프 국물을 맛본 뒤 세 개의 곰탕과 맛을 비교했는데요. 이장우 사장의 곰탕을 선택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재판에 제출된 맛 감정서도 제작진이 실시해 본 감정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설계했습니다. 하지만 방법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도 결과는 크게 달라졌는데요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렇다면 맛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방법은 없을까요? 한 대학에서 진행 중인 연구가 어쩌면 그 답이 돼 줄지도 모릅니다. 사람 맛이라는 것은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맛 이외의 요인을 제거해서 좀 객관적으로